일사병과 다르게 열사병은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치명적인 온 장기의 증상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상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대과점의 닥터K입니다. 네, 기온이 자꾸 점점 높아지면서 사실 이제 여름이죠. 너무 덥습니다, 요새. 전년도보다 좀 빠르게 더위가 좀 차지한 것 같기도 해요. 야외 활동이 잦으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더위를 좀 많이 느끼고 계시죠. 이렇게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병이 하나 있죠. 자, 일사병과 열사병이에요. 흔히 더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이 질환들 자주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일사병과 열사병이 과연 다른 것인가? 네,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일사병은 뭐고 열사병은 뭘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내가 더위를 먹은 게 맞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사병과 열사병은 당뇨로 비교를 한다면 당뇨 전단계와 당뇨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거예요. 두 질환 모두 고온의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인데 신체의 온도가 점점점 상승하는 질환들입니다. 고온에 노출되면서 신체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일사병의 경우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올라갈 때 발생하게 되고 열사병은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표를 보시면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두 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은 당연히 고온의 환경이에요. 다만 신부 체온의 기준이 조금 다르고 일사병의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열사병은 중추신경계까지 이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일사병의 경우 고온의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는데 적절히 수액 복충이 원활하게 안 되면서 발생하게 돼요. 혹은 농도가 낮은 그런 저농도의 용액으로 수분을 보충하게 될 때 혈액의 전체 용적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런 일사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사병이 발병하면 몸의 심박동수, 심장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몸의 기운이 굉장히 갑자기 훅 하고 빠지는데요. 어지러움 중 두통이 유발되게 되고 땀까지 뻘뻘 나게 됩니다. 약간의 몽롱함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심, 구토, 복통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서늘한 곳에서 휴식하게 되면 또 조금 있다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열사병의 경우는 심부체원이 40도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데 중추신경계 기능의 이상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땀이 나지 않는 무한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땀이 나지 않는 이 무한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땀이 아예 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열사병 환자는 일사병과 다르게 내 체내의 그런 장기들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응급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치료를 받지 않고 가만두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열사병의 원인은 일사병과 마찬가지로 고온의 그런 온도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거나 더운 상태에서 육체 노동 같은 것을 계속할 때 그리고 운동 같은 걸 계속할 때 이럴 때 시상 하부에 위치한 그 인체의 그런 체온 중추가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을 아예 잃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상 상태라면 우리 몸의 체온 유지 중추가 이제 시상 하부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적절히 반응을 해서 우리 몸에 체온이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땀을 배출시키고 그리고 우리 말초 쪽에 있는 그런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호흡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열을 배출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열을 배출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과하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체온 유지 중추가 제 기능을 아예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중추신경, 근육, 간, 콩팥 같은 온갖 장기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열사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약간의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의식 변화 같은 약간의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무더운 환경에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면 제가 표로 정리해놨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면 내가 열사병이 아닌지를 꼭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조금 나타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갑자기 환자가 쓰러지거나 합니다. 이렇게 전조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열사병이 발생하고 나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4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의식이 장애가 일어나요. 아예 의식 혼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부는 덥고 건조해지죠. 혼수 상태나 환각 상태까지 빠지게 되고 근육 강지, 경련, 운동 실조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초기에는 우리의 손해,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가 대뇌보다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심을 잃거나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사병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 차양한 부위에서 출혈까지 발생하게 되고 고열이 간세포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쳐서 간 실시간으로 황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콩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심부전, 급성 심부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 혈액순환에도 장애를 일으켜서 급성, 출혈성, 설사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일사병과 다르게 열사병은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치명적인 온 장기의 증상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상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증상만으로 헷갈리기 쉬운 일사병과 열사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사병의 경우 환자의 병력과 임상 증상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심부 체온을 재면서 혈압, 맥박수, 호흡수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죠, 활력 징후들을. 그러면서 우리 몸 속에 나트륨, 포타슘, 칼륨, 오스몰 농도, 크레아틴 농도까지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돼요. 이때 열사병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부 체온을 잴 때 귀로 재는 것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문, 직장으로 체온을 재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식도 안쪽으로 이렇게 체온을 재는 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심부의 체온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피검사를 아까처럼 시행할 때 여기에서 열사병의 경우에는 다발성으로 장기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수치나 콩팥수치 같은 것도 다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수치라든가 콩팥기능검사, 그리고 갑상선기능검사 그리고 뇌기능이나 심장기능까지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사병과 열사병 어떻게 치료할까요? 내가 일사병이나 열사병 상태인 것 같다, 더위 먹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인지하는 순간 빠르게 조치해야 됩니다. 약간 너무 더운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약간 울렁거리기 시작한다 이러면 당장 일을 멈추세요. 멈추고 그늘진 곳으로 가서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 커져 있는 곳으로 가면 더 좋고요. 자 그런데 이때 내가 의식이 뚜렷하고 구역이나 구토 같은 거 안 하고 그리고 맥박에 안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이나 이온임료를 마음껏 드실 수 있죠. 그럼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가 구토 증상이 좀 시작된다 이러면은 그냥 가까운 병원 가서 수액을 맞으셔야 돼요. 치료를 받고 일사병이 이제 좀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집에서 이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시원하게 해놓고 하루 이틀 정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시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열사병의 경우에는 뭐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의식을 잃은 순간부터는 열사병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열사병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들 발견돼서 응급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사병이 의심돼서 응급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체온을 정상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증상이 심할 때는 냉수를 통한 위세척을 하기도 하고 방광세척이나 직장세척 같은 걸 통해서 아이의 심본도를 낮추기 위해서 차가운 물로 이렇게 세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사병과 열사병의 예방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거죠. 너무 더운 시간 12시에서 15시 사이 네 3시 사이 이럴 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너무 오랜 시간 일하지 않고 너무 꽉 끼는 옷도 안 되고 그리고 수분 같은 걸 많이 섭취해주고 내 직업이 야외에서 이제 뭐 공사장이나 이제 논밭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이제 이걸 여유롭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당연히 다 지킬 수는 없어도 내가 이제 어떻게든 1시간에 한 번씩은 숨이라도 돌리셔야 돼요. 물을 꼭 갖고 다니세요. 물은 하루에 꼭 1.5리터 이상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술이나 카페인은 자제하게 써 있어요. 술을 마시면 탈수가 더 심하게 되고 인유작용 소변이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술을 드시면 탈수가 더 심하게 와요. 그러면은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더운 여름철에는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을 드시면서 일하시면 안 되고 꼭 물이나 이온 음료 드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에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조심해야 되는 질병이죠. 일사병 열사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면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증상이다 라고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물 한 병 갖고 다니면서 예방하는 방법이 올 힘든 여름을 별탈 없이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물 한 병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정 및 Dr. K였습니다.